영화는 유성영화, 즉 소리가 들어간 영화 이후로는 줄곧 초당 24프레임레이트의 영상이었습니다. 영화가 초당 24프레임레이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1초에 24장의 필름, 즉 24장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관에서 영상에 필름을 넣고 초당 24프레임레이트로 스크린에 영사를 했습니다. 필름이 끌어내려지는 동안엔 셔터를 닫아서 끌어내려지는 모습이 안 보이게 하고 필름이 정의치에 오면 셔터를 열어서 필름이 영사되게 하는 거죠. 즉 1초에 24번을 깜빡거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깜빡거리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영사기는 셔터를 이용해 필름 한 장을 두 번씩 깜빡였습니다. 즉 필름 자체는 초당 24프레임레이트로 재생되고 있지만 스크린에는 한 프레임을 두 번씩 보여줬더니 깜빡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미지 자체는 초당 24프레임레이트로 재생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이미지를 초당 48번, 즉 48Hz로 갱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사기의 경우 재생장치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빛을 내주는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기계 안에 들어있었지만 요즘엔 디스플레이 장치가 분리되어서 따로 빛을 내줍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에서 재생장치는 컴퓨터이고 디스플레이 장치는 모니터가 되겠죠. 그동안 제가 사용해오던 모니터는 165Hz의 고주사율 모니터들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리플 모니터도 180Hz의 고주사율 모니터입니다.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들입니다. 고프레임레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주사율이 필요하다, 화면이 부드럽다는 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만 보면 오히려 고주사율 모니터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좋은 것이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한 이유 중 가장 크게 와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름 상영에 예시해서 필름의 프레임 레이트를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라고 보면 영사기의 깜빡거림은 모니터의 주사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세대 모니터들은 실제로는 빛을 깜빡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사율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 영어로도 refresh rate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갱신율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 같네요. 필름을 24Hz로 상영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깜빡임 같은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을 영상에서는 artifacts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의도치 않은 부산물들입니다.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필름 재생과 영사기간의 관계에서 이 아티팩츠를 없애기 위해 프레임 레이트보다 더 고주사율로 영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아티팩츠, 즉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들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을 제거해주는 용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인풋 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합니다. 인풋 렉이라는 것은 이미지 신호가 디스플레이의 인풋, 즉 입력이 되었을 때 화면에 그 이미지가 반영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니터의 스펙 중 응답 속도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풋 렉이라는 것은 보통 디스플레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컨트롤러에서 캐릭터를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1초 있다가 움직인다면 인풋 렉이 거의 1초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컨트롤러 자체도 인풋 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풋 렉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디스플레이의 인풋 렉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풋 렉은 대체로 TV가 더 있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TV는 자체 이미지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정하는 미세한 시간이 반영이 되거든요. 물론 요즘 TV들은 그런 보정하는 기능을 꺼서 인풋 렉을 없애기 위한 게임 모드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 기능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모니터들은 대체적으로 TV보다 인풋 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모니터들은 인풋 렉이 그렇게 심한 제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괜찮아요. 아니 그렇다면 인풋 렉 얘기를 왜 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60Hz의 기존 모니터들을 사용하면 게임에서 대체적으로 수직 동기화라는 옵션을 키게 되는데 이 수직 동기화 옵션이 인풋 렉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시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들에서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감상하기 위한 영상 자체의 프레임 레이트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실시간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완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생성하는 프레임 레이트와 모니터 화면 갱신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히 모니터의 화면 갱신율보다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가 더 높으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 테어링이 가장 거슬립니다. 화면이 이렇게 찍히는 현상인데요. 테어링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술적 이유 버퍼, 수직 주파수, 저구저구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니터가 한 번 갱신하는 60분의 1초 동안 게임은 더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갱신 화면 안에 두 개의 프레임이 겹쳐서 보이게 되고 이것이 찢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게임들은 수직 동기화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수직 동기 신호라는 것을 받아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를 강제로 맞추는 것입니다.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면 테어링 현상도 없어지고 화면도 아주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한 프레임을 정확하게 표현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처리 과정 때문에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면 상당한 인풋 렉이 발생합니다. 레이싱 게임이나 격둑 게임, FPS 게임들 같은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들에서는 누구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풋 렉이 증가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테어링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면 인풋 렉이 증가하여 빠른 화면 반응을 포기해야 하고 빠른 화면 반응을 위해 수직 동기화를 꺼버리면 눈에 거슬리는 테어링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고주사율 모니터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주사율 모니터에서는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테어링 같은 아티팩트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발생은 합니다만 너무 빨라서 쉽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60Hz 모니터에선 내 컴퓨터가 60프레임을 넘겨서 뽑아주기만 하면 테어링이 눈에 잘 띄는데 내 컴퓨터가 6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고 있어도 결국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면 수직 동기화 없이 빠른 반응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테어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고주사율 모니터의 가장 의미 있는 사용 이유가 눈에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세한 테어링조차 없애기 위해 또 더 뭔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지싱크나 프리싱크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도 있습니다.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 모니터의 주사율이 변하도록 하는 기술들이죠. 이렇게 동기화시켜주면서도 인풋 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또 뭐 240Hz 뭐 이런 것처럼 고주사율 모니터 안에서도 또 더 고주사율 모니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고주사율 모니터들 간의 스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싱크 기능이나 혹은 모니터가 뭐 120Hz냐 240Hz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주사율 모니터들 간의 차이는 차이는 있지만 이게 거슬릴 정도의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순전히 60Hz 모니터와 고주사율 모니터 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Hz 모니터와 고주사율 모니터 그 자체 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풋렉과 눈에 띄는 아티팩츠의 존재 유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주사율 모니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인풋렉이 감소함으로써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들에서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컴퓨터가 초당 60프레임 이상만 뽑아주고 있다면 거기다가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인풋렉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게임들이라면 그렇다면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직 동기화를 사용해서 이런 게임들을 해오셨던 분들은 고주사율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게임 실력 자체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7,80프레임밖에 나오지 않는데 120Hz 이상 되는 고주사율 모니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7,80프레임밖에가 아니라 60프레임을 넘겨서 7,80프레임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주사율 모니터가 더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수직 동기화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의 프레임을 60프레임 이하로 제한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내가 게임을 하는데 테어링이 잘 눈에 띄지 않거나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고주사율 모니터라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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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